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제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며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일원인 오선의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모 사건 등으로 해서 조금 진중하는가 했더니 또다시 법무부 장관하고 각을 세우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기에 참 딱하기에 뭔가 상황에 대한 정리가 있어 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떤 사안에서든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다. 권국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나 조만간 결판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그는 전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추 장관에게 검찰에 순치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선 검사들을 지휘하면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라며 추 장관을 나무란다기보다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설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검찰개혁 아니냐. 검찰개혁에 꽃비를 확실하게 쥐라는 취지라며 추 장관이 발끈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좋은 말씀에서 고맙다 이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